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슈가 나왔어요. 현대바이오 이슈가 나와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일단은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제프티에 임상 참여했던 교수 12명이 긴급사용 승리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동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얘가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맞습니다. 알고 있었던 부분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식약처에서 지금 상담, 뭐 좀 검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라는 것들이 나오진 않고 있었거든요. 이 긴급사용 승인을 했다. 조석기에 뭔가를 결정을 내야 된다라는 이슈는 많았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반응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뭔가를 끌어올리고 싶었는데 앗살이 잘 됐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죠. 더군다나 어저께 심풍제약이 피라맥스인가요? 그 부분이 코로나 임상 3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액션이 나와졌죠. 뉴스가 나와졌죠. 그러면서 지금 현대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어부지리의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야 경쟁사가 안 됐대. 그러면 나한테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임상 2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미 긴급사용 승인 신청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부지를 얻어서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사의 얘기를 얻은 거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뭔가 액션을 보여줄 때 어 신기하다?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왜 버티지?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다렸던 거를 위로 올려갖고 이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막 잡고 있다가 반등이 오늘 크게 나왔는데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라인은 어디라고 했죠? 32,500원 정도 이 고점 라인. 그리고 이 검은색 선이 올라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1차적으로 아마 매도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들은 뭐 35,000원, 37,500원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좀 보면 되겠고 여기 라인에서 갭이 떠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35,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 검은색 선을 막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절반을 매도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재료는 아니죠.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신속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누군가가 힘을 실어준 그 부분인 거고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해갖고 그게 OK 사인이 났다라는 결과물의 발표가 아니었잖아요. 이 결과물의 발표가 나왔을 때 갭으로 뜬다든지 아니면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때는 우리는 다 정리해야 돼요. 물량을 다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물론 물론 그 뒤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재료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라인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정리했고 나머지 물량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밀려내려서 이 안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매도했던 물량만큼 여기서 또다시 접근을 해봐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반등폭원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현대바이오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서 좀 다행이다 싶네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고요.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허브경제TV랑 단기 매매를 유료 회원이랑 VIP랑 동일한 정보로 같이 나갈 거예요. 동일한 매수과 매도과 종목으로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놓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 이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제어를 해주거나 내가 뭔가 판단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머물거리지 마세요.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당장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장이 엉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어제 같은 날, 그저께 같은 날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서 단기간에 마이너스 9% 가깝게 밀었다? 내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5%였는데 이날은 마이너스 15%가 됐어? 이날은 마이너스 27%가 됐어? 이런 식으로 드랍이 나오는 최근 3일 동안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다. 내 마인드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와 나 이거 살 떨려서 못 버텨 라고 해서 그냥 손절을 해버렸다 하시는 분들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매도를 했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희 허브경대TV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무료 종목 신청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당장 영상 멈추고 눌러놓고 나서 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